이번에는 개체 회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빈 곳에 yes, no를 입력을 해보십시오. yes, no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개의 개체를 분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yes, no를 입력하신 다음에 두 개의 개체를 반드시 분리해주시고요. 이제 단축키 설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단축키로 해볼게요. pass 수정을 하실 때 단축키는 p예요. p를 누르시면 pass 모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죠? 여기서 no, yes를 클릭해보십시오. 그리고 esc, esc 누르시면 다시 편집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두 개의 개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모두가 부정을 의미하는 no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안에서 yes라는 긍정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yes가 어디서 보여지면 되죠? no 안에서 보여지면 됩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 얘를 no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no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안에서 yes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로 화면이 따라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했던 실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모두가 no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반대로 yes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모두가 no라고 이야기를 할 때 no는 됐어요. 저는 반대로 yes. yes를 클릭하신 다음에 회전 배우셨죠? 모서리에 있는 회전 클릭하셔서 얘를 180도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좀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yes 밑으로 놓아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yes 클릭하셔서 코너에 있는 회전 핸들을 이용해서 180도로 돌려주신 다음에 얘를 yes 밑으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모두가 no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반대로 yes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회전은요. 하나의 개체에서 다음 개체로 갈 때 두 번째로 가는 개체가 몇 도 돌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만큼 화면이 회전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no에서 yes로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게 되면 개체가 어떻게 됐죠? 돌아갑니다. 파워포인트와 다르게 파워포인트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주게 되면요. 해당 개체가 돌아가요. 자, 그런데 프레즈는요. 절대 해당 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당 개체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다 돌려줘요. 그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패스를 이렇게 찍으면 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전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 아실 텐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1번이 보여지고 2번이 이렇게 보여지고 3번이 이렇게 보여져야 정상인데 썸네일 하면 보십시오. 2번이 어떻게 보여지죠? 바른 방향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2번이 바른 방향으로 보여지려면 화면이 몇 도 돌아가야 되나요? 90도 정도 돌아가죠. 그래서 보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화면이 9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줌어서라면 나머지가 다 돌아가 있죠. 얘를 기준으로 화면이 맞춰지는 겁니다. 2번에서 3번으로 가면 또 90도 돌아가겠죠. 반대로.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다시 반대로 90도 돌면서 얘가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체 회전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프레이즈에서 패스를 찍어서 화면이 이렇게 거꾸로 보여질 수가 있을까요? 얘가 패스가 찍혔는데 개체에다 찍히면 절대 거꾸로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꾸로인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거꾸로 보여줘야 될 때도 있어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내용에 따라서. 그럴 때는 개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투명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 프레임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예스도 그대로 뒤집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텍스트는 항상 바른 방향. 텍스트를 거꾸로 보여주고자 하면 텍스트의 패스를 찍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다는 것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